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, 한 가지는 대나무. 나무 중에는 대나무가 통이 비었지. 그러니까 대나무 속에 이어서 붓는 것을 죽염이라 그러고. 그 다음에 숙, 숙애자에 숙하고 해가지고 구운 것을 애염이라 그래. 숙애자로 해가지고 애염이라 그러고. 그 다음에 옛날에 사람 죽음에는 관을 만들 때 외관이라고 있어. 나무관 말고 밑에다가 석회를 이렇게 하면 나무뿌리가 못 들어오게. 외관이 석회가루를 했어. 거기에 시체가 석으면은 그 밑에 외관에 석회 다진 것이 그믹이 지이한 색으로 변한단 말이에요. 시체물이 내려가니까. 그게 몇백년 된 것을 캐다 보면은 시큼은 그 석회가루가 덩어리가 나와. 그거를 한약에서 고강토라 한단 말이에요. 고강토. 고강토를 숯불, 숯불에다 굽는단 말이야. 구우면은 밝게 달으면은 막걸리 한 대에다가 담근다고. 그러면 시끄럽게 녹아날 거 아니야. 그럼 다시 그 식은 것을 불에다 굽고. 또 빨간 것을 탁주에 담가가지고. 탁주 한 대가 요는 종지로 하나 정도 될 때 하면은. 그 고강토, 그 시체석은 고강토가 우러났을 거 아니야. 그는 소독도 되고, 아래된 것이라. 괜찮네. 생각만 좀 끔찍하지. 그거를 이렇게 허리 아프고 한 대 보면 직빵이단 말이야. 사람에는 사람에 관계는 영향이 돼야 되고. 단풍나무는 단풍나무 이파리가 쓰는 것이 가장 좋을 거 아니야. 제가 거름이 이치적으로 생각하면은.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골염이라 그래. 그래서 죽염, 애염, 골염이 있는데. 내가 골염은 없고. 죽염도 일반 죽염이 아니고. 히말라야 가면은. 그 바위에 그. 그 히말라야 압염이 있어. 내가 산악이니라. 그거 내가 좀 줄 테니까. 모르고. 그거는 유황이 섞여가지고 먹으면은. 달걀 삶은 냄새가 확 나. 우리나라 죽염 저거. 그거 나는 믿지를 않애. 옛날에 팔연 선생하고도 죽염 그거를 많이 했는데. 그 죽염이 열이 안 올라가니까. 송진가루를 뿌리기로 한단 말이야. 그렇게 물어보면은. 구종 구변한다고 아홉 번 굽고 아홉 번. 그건 아홉 번이라는 거지. 번수 아홉 번이 아니야. 구 라는 숫자가 한국에서는. 채굴을 치는 거죠. 구자로 쳐. 아이고 죽다가 살았다. 구사일세. 와. 계곡이 제일 깊어다. 구천도. 하늘이 높다. 구천. 식구가 많다. 구족. 옛날에 구족을 멸한다 그러잖아. 그 다음에 한 번 고열로서. 아홉 번 굽는 것이 아니고. 최고의 고열로서 굽는 것이 구종이다 말이야. 구종. 찔정자. 근데 그 글자에 맥혀가지고. 아홉 번 굽고 아홉 번 변조한다 그러는데. 그게 아니야. 약성이. 그래서 최고로 구우면은. 최고로 온도가 오르면은. 무성. 무치. 무미어. 맛도 없고. 소리도 없고. 냄새도 없는 거여. 그게 무의 세계인데. 무로 돌아가는 세계인데. 그 전에 소금을 캐치한 것이. 그게 죽염이란 말이야. 구종 구변이라는 거지. 아홉 번 굽는 것이 아니여. 그래서 무로 돌아간다는 없을무자가 없다는 뜻이 아니여. 이봐. 무자가 이렇게 이렇게. 이거는 석가래고. 지붕이고. 이거는 천장이야. 그 밑에 이렇게 칸이 4개는 방이고. 그 밑에 칸이 4개는 방고래요. 그 밑에 점 4개가 불하자거든. 한번 불하자가 점 4개야. 불 떼가지고. 위에 구두. 고래 속에 불이 들어가면. 위에 방에서 지붕. 그지. 구두를 못 짜여. 그지. 그래서 아궁에. 나무를 염면. 다 타버린다. 그 소리야. 그래 없어진다. 그 소리야. 없어진다는 뜻이. 그니까. 그. 이제 실습을. 대충. 차 타고 온다고 필요했으니까. 바로 하는 것보다도. 좀 이야기도 하고. 날씨.